간지나는데. 이거 팔에 패치 붙일 수 있는 거 쿠키랑 다 붙일 수 있게 바뀌었을걸? 우리나라 쿠키 붙이면 이상할 거 같은데. 잠깐만 한번 세팅하고 다시 보자. 수염을 많이는 못하네. 종류가 많지는 않네. 종류가 많지는 않네. 동양인 특수모대 캐릭터 완성. 고고고. 멋있잖아. 야식형 한번 써봐. N키 눌러서. 다시 껐다 켰다 해봐. 몇 번. 야식형 내리는 애니메이션이 생기긴 생겼는데. 야식형 화면 멋있는데. 색깔봐. 이게 원래 4구 야식형인데. 이렇게 구현하는 게 좀 힘들다고 하던데. 최대한 비슷하게 했네. 오우. 신신 가보자. 여기 맵도 리뉴얼 돼가지고. 훨씬 예뻐졌어. 해본맵이야? 아니 해본맵이야. 해본맵인데. 많이 바뀌었어. 그래픽이 좀 특이해졌다. 그니까. 고고고 가봅시다. 고고. 잘 할 수 있을지. 너무 오랜만이라. 오늘은 C튜브 상관없이 한번. 맵 탐방 위주로 한번 해보죠. 난이도도 일부러 제일 낮게 했으니까. 난이도도 일부러 제일 낮게 했으니까. 앞에 적. 와 그래픽 봐라. 그럼 그래픽이 거칠어졌다 해야 되나? 터치가. 그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. 일단 지도 보면 요 길 따라서 쭉 가면 되거든. 어디서 잘 안보이면 야시경 써. 야시경 썼을 때는 7번 눌러서 적외선 레이저로 바꾸든가. 저기 없네. 잘못 봤나보다. 근데 야시경이 약간. 그. 시야가 가려진다 해야 되나. 그치. 응. 가려지고 약간. 줌 되는 것처럼. 그런 선착취도 되네. 그니까. 와 근데 그래픽 장난 아니다.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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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특수작진하는 것 같애. 길 따라서 봐. 아니면 여기. 길. 길 놓고. 이거 아래. 길 따라서 쭉 가면 될 것 같애. 엠키 누르면 지도 볼 수 있거든. 야시경 벗어보면은 우리 가는 길 볼 수 있지. 길 타소. 왜 이렇게 못 죽여. 뭐지? 아무튼 잡았어. 차이가 잡았네. 차이가 잡았다. 멋있잖아. 그래 이게 바로 테티컬이지. 이 감성이지. 근데 계속 뛰고 싶으면. 뛰어도 돼. 거리가 머니까. 나 좀 멋있는 듯. 한 번 봐주죠. 멋있어. 어 2층에. 저기 감시탑에. 저기 있다. 쟤 죽여봐. 바로 그거야. 이 감도가 있었지 않다. 오랜만에 하니까. 쟤 좀 예민하지 감도가. 오? 난 못봤는데. 잘 잡았네. 맞자. 레이저 필요 없을 땐 굳이 키고 다닐 필요 없어. 저거. 적발련. 저기 왼쪽 철제 계단. 내가 잡아볼게 엄청 멀리 있는데 아니야 왜 끝 나 한번 봐줘봐 지금 레이저 켜져있어 아니 지금 안 켜져있어 6번 켜 두번 눌러 아 됐다 개멋있던데 진짜 와우 지금 우리가 이 멋있음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라고 맞아 앞에 입구에 적 쟤 못 보나봐 너무 어두워서 안 보이다가 쟤네 눈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내가 크랙 잡았어 자 열어봐 아 아 cqb 다 먹어 거기서 옷만 열어줘 오른쪽에서 어 없나? 잘못 봤나? 오케이 그럼요 엄청 아름거리는 그림대로 봤는데 엄청 아름거리는 그림대로 봤는데 엄청 아름거리는 그림대로 봤는데 아 와 이걸 조절하기 쉽지 않네 이게 생각대로 안되냐 이제 저걸 30마리 설정해 놔가지고 제법 나올텐데 잘 안보이네 오 2층 오 어떻게 잡았지? 머리만 보였어 레이저로 잡았지 야 그라운드 브랜치는 레이저 조준하고 있으면 무조건 맞는다 맞아 다른 어떤 게임은 이상하지 지향하는 데랑 안 맞아가지고 지향하는 데랑 안 맞아가지고 누가 2층 올라가야 되나? 아니 일단 1층부터 가보자 일단 외곽 쪽 가봐 슬쩍 보고 오케이 저기 하나 있다 자기가 잡아봐 숨었지? 들어가버렸어 치아 지금 영화 한편 찍는다 잘 찍어야할텐데 잡았어? 오~~ 큰다리 보인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실제 작전하면 이거보다 더 안 보이겠지? 그러니까. 어 찾았다. 이런 데 있었네. 내가 뒤를 봐주지. 어 경고 떴어. 애들 몰려온다고. 우리 전방 한 11시 방향으로 쭉 가면 되거든? 여기 틈이 있었네. 앉아서 나와. C키 눌러서. 와 이거 봐. 바로 앞에 있어. 나오자마자. 왼쪽 왼쪽. 탄창 교환. 나도. 같이 교환하면 안 되지. 급했어. 왼쪽. 왼쪽에서 계속 온다. 어. 이쪽 방향으로 계속 쭉 가면 되거든? 자기가 살짝 앞장서봐. 배족한 느낌. 나무인가? 나무인가? IR 레이저로 바꿔봐. 지금 가시 레이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? 7번 한번 눌러. 오케이 오케이. 됐어. 좀 진해졌지? 어. 어. 그러네. 응. 오른쪽 조심하고. 오른쪽. 오케이. 조심해서 계속 가봅시다. 길이 이제 맞아? 쪽 가는 곳. 응. 오른쪽. 살짝 오른쪽으로 쭉 앞으로 가면 돼. 밑에 왠지 많을 것 같지? 어. 연막탕 보이지? 저기거든? 저. 어디 갔어? 여기 바위 뒤에 있겠지? 야. 못 잡냐. 아. 왜 이러지? 바로 밑에도 하나 있다. 오른쪽에 있는 건 내가 잡았어. 밑에 있는 건 잡아. 여기 있어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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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어. 뒤에 저기 온다. 바로 뒤에 있었어. 이거 난이도 제일 낮아서 살았지. 아니었으면은 다 죽을 뻔했다. 뒤에서 튀어나온 게 있냐? 하나 더 있다. 여기. 레이저 쪽에. 오케이. 마지막까지 조심. 오케이. 오케이. 와우. 멋있었다. 와우.